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스커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500원에 40%요. 9500원에 40%요? 11200원에 내놨는데 못 팔았어요, 오늘. 오늘요? 11200원이요? 내놨는데 안 팔리대요.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좀 늦게 내놓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일단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웹툰 쪽이 오늘 이슈가 돼서, 정책적으로 이슈가 돼서 올라가서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 일단 테마잖아요, 테마. 웹툰 쪽에 이제 섹터가 하나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주도적인 것보다 저기 우리가 테마 주는 대장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와이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성 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시설적으로 본다면. 다른 건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걔가 대장이겠죠. 걔가 상한가가 있고 그 뒤에 종목들이 상한가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따라서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얘가 주도적인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눈치 빠른 사람은 옮겨가요, 다른 데로.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사는 사람이 이쪽에 많지 않겠죠. 대장주가지 누가 이거 사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밀려나왔는데 그래도 아직 웹툰 쪽에 좀 분위기 있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는데 뭐 지금 또 수익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40%한 비중의 수익 나고 있는데 거꾸로 내려가는 거 그냥 가만히 두기보다는 올랐다가 내려왔다는 건 내려갈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조건 나는 오르는 위쪽으로 다른 게 상한가가 있으니까 또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 상한가가 있는 게 내일 한 5% 빠져버리면 얘는 마이너스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지키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내가 꼭 1만 1,2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맞잖아요. 갔는데 못 팔았고 그렇다고 내가 올라갔다 내려온 걸 다시 오르기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이익을 좀 챙겨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전 절반 정도는 지금 자리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요? 네, 수축이잖아요. 내일이라도, 내일 또 다시 팔아보려고 그러게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미스터블루가 내일 갑자기 15% 빠져가 출발하면 얘는 한 9,500원 매수가 아래 시작하겠죠. 제가 봐야 하는 경험상. 그러면 지금 이 수익도 없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남은 절반이 내일 미스터블루가 높게 올라가서 얘도 다시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절반으로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한 1만 1,200원이다. 다시 오르겠지. 내일 또 오르겠네. 그냥 상상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전략을 드린 거고요.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매수가 이탈할 때는 굳이 보유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